호박제 석밥 2개죠? 석밥 하나 초과하는 거는 2,3천원이에요 네 밥추가 3천원이에요 밥추가 3천원이에요 밥추가 3천원이에요 그냥 이만가가지고 볼 수 없고 밥추가 이게 할 수 있어요 밥추가 3천원이에요 호박정식 8분 후 돌사탕 오징어 치과 맞아? 오징어 치과 치과 오징어 치과 이렇게 시켰어요 정식 정식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냄새 좋다 되게 한국적인 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징어도 나왔고 아 뜨거 고춧가루 이거 그냥 먹는 거 봐? 그냥 먹는 거 봐. 언니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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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오랜만이에요. 근데 뭐. 1주일 한 번. 1주일 한 번. 근데 요즘. 여기 맛은 순례국수가 없는데. 그리고 여기 살 너무 많아서 좋아. 한 번 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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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매워. 드디어. 순대국. 안에 순대 있겠지? 응. 언니 조금 비벼라. 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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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겠다. 내가 원래 이거 시키면 순대만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. 많이 많이. 엄청 많이. 고추냉이. 다른 접시. 시키면. 네. 고추냉이. 접시. 두 개 주시죠? 접시 두 개요? 뭐야. 양념. 양념이 있는 거 같아. 네. 그게 아예. 이거 넣는 거 같아? 음. 근데 잠시만. 저 이거. 고추 이거 넣는 거 같아요? 네. 고추 이거 넣는 거 같아요? 네. 그럼요. 맛있어요. 많이 넣으십니다. 네. 여기 셀파에 다 있어요. 이제 같이 드시면 돼요. 네. 미안해요. 세일이 필요하면 맛있어. 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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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? 닭? 네 그리고 부추도 넣어야 해 부추도 넣었어 엄청 빠르게 근데 안 매우니까 좋아 됐어 고추냉이 반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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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딱둑이 저는 햄에 매운 맛을 해봅니다 집에 들은 햄에 있는 햄에 한 입에 들어간 햄에 고소를 먹게임 그리고 에어컨이 저희가 맛있는 햄에 오늘 저녁에 한 입에 저녁에 한 입에 오늘 저녁에 이 사회에 한 입에 한 입에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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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없다 맛있어 언니 완전 한국인 김치 김치 вик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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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t 크 동 김 김 고추냉이 올린 뼈 한 번씩 먹었죠? 안녕하세요. 오징어. 오징어. 얼쑤. 얼쑤.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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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구매했는데, 제가 일단 혼자 먹어야 돼서 조금 편히 먹고 있어요. 새우 usa 누룽지 아니지만 그냥 숙박 엄마 물 너무 많이 넣었던것 같애 맛있네요 맛있네요 그냥 싱노만 싱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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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온 김치 냄새 좀 심한데 심한 심한 냄새 근데 제일 맛있어 우리 집에도 지금 김치 있는데 냄새도 냄새는 너무 심해 지금 김치? 마켓카르리 마켓카르리 근데 마켓카르리에서 사면 조금 짜 한정 짜 그래서 혼자 못먹고 다른거 같이 먹어야 만약에 김치 원하다면 엄마 김치? 엄마 김치? 좋지? 마켓카르리 김치 너무 짜 내꺼? 언니꺼 이미 끝났어 언니 택? 이 정도 마이 택? 이 정도 나 진짜 많이 먹어 언니 이 정도만 먹어 내 생각에는 여기 90% 내가 먹는거야 언니 10%만 먹었어 팍동이 김치 내가 다 먹고 언니 하나만 먹었던거 같아 그리고 그 하나는 다 안먹었어 거기 아직 있어 한국에서 탑 먹고 커피 타임 이제 오늘 크림 진짜 어렵게 짜졌어요 여기 이거 크림 라테 이거 코타나 비쥬얼 너무 좋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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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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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는데 여기 디저트 있었으면 짠 더 맛있어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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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치킨 요거 니 치킨 하 다빗 너 나 예쁜 점 오늘 셀프 선물 한 거 골랐어요 팁팁 저기 두 손 어디야? 이걸로 이거 내가 1년마다 사는 셀프 선물 드디어 샀어 딥틱 제가 딥틱 향수 첫 번째 거야 이거 여기 주차해야 되는데 여기 주차해야 되는데 근데 두 분 주차 쓰레기 같이 했어 그래서 여기 중간 주차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많다 이거 그때 이거 마셨어 친구랑 혹시 뭐 알코올 와인 있어요? 아니요 뭐 아예 없어요? 안 들어왔어요 맛있는 게 없어서 그거 맞긴 맞아요 어떡해요 제일 낮은? 제일 낮은 거는 달달이 달달한 스파클링 엄청 달달해요? 어 음료 같아요 스파클링이 있어서 깔끔하게 단맛인데 완전 스위트나 디저트완처럼 막 찐득한 단맛 진한 단맛은 아니에요 아 같이 뭐 케이크? 같이 먹을 수 있나요? 응 케이크랑은 잘 어울려요 볼 수 있어요? 네 펜스 네 결제해 놓아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통화하실까요?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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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